네. 3월 5일 김은재 뉴스인 두 번째 코너 여의도 박장대소입니다. 좀 채 웃을 일 없는 여의도 정치 뉴스에서 깨알같이 그리고 콕콕 찍어서 웃음포인트를 찾아주시는 두 분이신데요. 안녕하세요. 박성태 사람가사의 연구소 연구실장님이시고요. 그리고 장성철 공무원센터 소장님 이십니다. 박실장님은 방송할 때 여기 앞에다가 마늘하고 쑥갓을 좀 놓고 해요. 사람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사람을 연구하니까 연구하니까 마늘하고 쑥갓을 좀 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굉장히 생각지 못한 이야기여서 받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미안해요. 내가 맥락에 안 맞는 얘기 든 바로 반응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바로 헛소리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아니 사람과 사회를 연구하려면 사람에 대해서도 진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돼가는 것을 알아야 되니까 사람은 보통 제가 8시 이후에 쭉 연구를 해요 술 마시면서 아니 술은 그냥 옆에 놓고 그러면 대부분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오늘도 이제 연구 지금 계획이 잡혀있는데 연구를 쭉 합니다. 자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아까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 지금 방송사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좀 여쭤봤 거든요. 몰라요. 저는 감사할 뿐이에요. 저는 뭐 심의에 올라갔는데 법정 제재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도 보수 패널이라고 봐줬구나. 하지만 패널 구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지적을 받긴 하셨잖아요 . 저는 체벌은 안 했지. 체벌은 안 했잖아요. 너 잘못했어. 때려야 많았고 막 뛰쳐나가려고 한 적도 많아요 진짜. 그래서 저희가 장성철 소장님이 어떤 패널이라고 10분 딱 투표를 붙였거든요. 보수 패널 보수 참칭 패널 공정한 패널 친민주당 패널 이렇게 질문 4개가 있는데요. 거기 저기 넣어야 하나 더 넣어야 되는데. 하나 뺐습니다. 뭐죠? 자칭 보수 우파 패널 자칭. 다음에 그거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칭이 아니라 자칭. 지금 다시 붙일까요 자칭 보수 우파 패널. 지금 863명이 투표하셨는데요. 보수 패널이 56%. 10분만 붙였어요 10분 만. 그거 어디 나와요 저희 것에 지금 정리해서 넣어줬습니다. 굉장히 다음에 박 팀장도 여쭤볼까요 최신식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서 종이 없어졌네 . 동인이 이렇게 붙이지만 전사는 최신식이다 이런 느낌이 주더라고요 저희 18만 5천. 18만 7천인가요 지금. 대단하다. 선거 때까지는 기본으로 20만 은 충분히 가겠네요. 그런데 여기 저기 하이론 씨죠. 실버 버튼. 아직 안 왔어요. 구글이 열심히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습니다. 구글 보고 계시나요 빨리 줘요. 빨리. 아무튼 지금 상황이 특히나 언론과 관련돼 가지고 이런 이치들이 계속 불거지다 보니까 조심하는 것들도 있긴 한데 사실 이게 좀 적절하냐라는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이제 mbc 자막과 관련해서 또 1번 쓴 게 한동훈 위원장의 선 넘었다 이런 식의 지적도 하더라고요. 방송 유경험자로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박 실장님. 일단 말이 안 돼요. 누가 뭐냐 지금 선방위 방심위 정부기관들이 정부기관은 아니죠. 위원회 공공기관들인데 말이 안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1번 놀라만 먼저 얘기하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의도 모르죠. 그 사람의 pd에 pd가 사실 그런 것들은 결정을 하는데 담당 pd가 담당 pd가 그런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솔직히 저는 한 1 20% 정도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pd의 카톡 이나 여러 가지를 만약 조사를 한다면 봤을 때 있었네 그럼 야 부적절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대변인 정도가 또는 대변인도 그렇고 부대변인 정도가 이건 좀 심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집권여당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과잉 반응이다. 문제가 있다. 조금이라도 그렇게 보이는 건 내가 처단하겠어라고 힘있는 여당에서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죠. 그리고 사실 mbc에서 거기서 반박을 했는데 2시 뉴스에 전해가면 2라고 분홍색 으로 크게 붉은수름한 색으로 써 있어요. 그러면 이건 국민의힘 편향적 이냐라고 얘기하고 맞는 지적이죠 .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집권여당 대표가 대놓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제가 이거 오늘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까 대기실에서 같이 얘기하다가 못 적어왔는데 제 탓이구만 . 아니 아니요. 제 탓이 제 탓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네.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그렇죠. 김건희 특검법인데 여사 안 붙였다고 sbs 행정지도를 내렸잖아요 . 우리가 간과한 게 있었어요. 간과 그냥 간과 보고 지나친 게 있었어 . 뭡니까 하도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니까 간 거라는 뜻은 알아요 나도. 혹시 모를 까 봐 미안 죄송해요. 너무 반응 좋은데 방금 웃음 누구예요 . 우리 6번 pd였구나. 뭘 간 거 했냐고요 . 이 법 자체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땡땡땡. 아주 길죠. 이거야 법이에요. 법명에 여사가 안 들어 갔어요. 포배연사가 안 들어 갔는데 우리가 그 법을 지칭하면서 여사 를 붙여야 돼요 . 법에 안 들어간 걸 그 법 얘기 하면서 여사 안 붙였다고 행정지도 를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 방자하다. 붙이라면 붙이면 되지 선방위에서 . 아니 이게 이게 폰인데 폰 이게 원래 공식 명칭이 폰인데 폰에다 님자 붙였다고 뭐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거는 이 법을 지칭 한 거잖아요. 법에 여사가 안 들어갔어요 원래 . 그런데 그걸 갖고 우겹다 짐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제가 옛날 부터 옛날은 아니구나 불과 3주 전부터 얘기했는데 이게 이 구역에 미친 엑스는 나야 전략 . 왜냐하면 무턱 떼고 막 하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괜히 묻으면 우리까지 힘들어져 . 그냥 그냥 피해다니자. 알아서 조심하게 된다. 그렇죠. 이게 이제 위축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이 저는 기자 생활을 25년 정도 했는데 이런 건 처음 봤어요. 요새 실제로 방송 라디오 나오시는 분들이 공중파에서는 다 김건희 특검법 했다가 다시 김건희여서 특검법으로 말을 바꾸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되지만 귀찮으니까. 게다가 방송사 제재를 게스트 입장에서는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신경이 쓰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큰 내가 엄청난 특종을 했는데 외화부에서 이거 못해. 권력에 대한 특종을 했는데 그거는 대부분 언론사들이 그런 게 어딨어. 이거 해. 이게 돼요. 그런데 짜잘한 것 어떻게 보면 짜잘한 건 아니지만 성가시게 만드는 것 이것 가지고는 사실은 그냥 말 틀어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꾸 반복되다 보면 괜히 비판하면 시끄러우니까 조금 애매한 것들은 빼자 이렇게 돼요. 제가 볼 때는 그걸 노린 것 같지는 않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노린 건 딱 한 애예요. 윤석열 세레나대. 대통령님 저 여기 있어요라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방심위원들이. 그렇죠. 누군지는 얘기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주언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건 이런 결과를 이분들이 똑똑해서 노렸다기보다는 그냥 무턱대고 했는데 원래 동의는 뭐냐 대통령님 제가 이 무턱대고 말도 안 되는 걸 해냈어요. 잘했죠. 이거예요. 아무래도 당사자이시다 보니까 굉장히 말씀이 없어지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장 소장님. 그런 사람들이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부끄럽고 창피하고 참 한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창피해요. 그분들도 기자 생활도 하고 방송 관련된 일을 오래 하셨는데 그렇게 판단하면서 창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쓰럽 기도 하고 창피하다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고 mbc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박성태 앵커님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 선거 때 되면 상당히 민감해요. 각 당은 1번 2번 이거 쓰는 거예요. 이번에는 투표를 많이 합시다. 왜 2자가 들어가냐 이렇게 하고 일하고 나서 투표하자고 왜 1자 거기다 쓰냐고 각 당에서 항의 하는데 저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좀 유머러스하게 가볍게 넘어가면 좋지 않았을까. 그거 솔직히 mbc 날씨 영상에서 1번 썼다고 해서 국민들이 오 mbc가 일본 찍으라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그냥 대변인 정도가 다음번에 2도 일 때는 우리 거 꼭 써줘라. 지켜보 겠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지켜볼 것 같 었어요. 하나 저 mbc의 문제를 삼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논란이 선거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그럼 자체적으로 그걸 걸러내야 돼요. 회의하면서 이런 그래픽 쓰면 혹시 국민의힘에서 문제제기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이런 것들은 괜히 논란되니까 하지 말자 라고 내부에서 정리가 됐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쉽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일부러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1번 우리 민주당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 그런데 오해받을 수 있는 짓은 하지 말자 라고 누군가가 좀 이렇게 박성태 앵커닌처럼 2 30년 언론에 종사하신 분들은 거기서 심의하고 데스킹 보는 쪽에서는 북미국 문제 삼을 수 있거든요. 야 이거 좀 정리하자 이럴 수 있을 텐데 그게 없어서. 선거가 임박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 40일이나 남았는데 1 못쓰게 하면 1. 맞다니까 맞는데. 1 쓸 수 있는 게 무지 많은데. 맞는데 그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 저는 진짜 1도 이해가 안 돼요. 1도 이해가 안 된다. 여기까지 하고 정리 를 할까요 2도 이해가 안 된다고. 자 그럼 2도 이해가 안 된다. 방심위의 그런 건 저는 사실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에요. 왜냐하면 제재를 가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방심위 제재하는 거죠 . 예전에는 어땠냐면 이런 것들이 물 밑으로 와요. 예전에 이정현 의원이 이정현 홍구수석 시절에 kbs 국장에게 전화해서 이거 좀 이렇게 쓰면 어떻게 세월호 때 그렇게 했었죠. 세월호 때 그렇게 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물 밑으로 압박이에요. 대신 그것도 압박 너 이렇게 하면 죽어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줘야지 사실은 무한의 압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방심 이나 선방 이런 공식적 기구를 통해서 나 몰라 이게 맞아 아예 대놓고 압박을 해요. 이게 소송 가면 사실은 다 질 겁니다. 지는데 소송까지는 시간이 길잖아요. 정부는 정부 돈으로 소송 가고 언론사들은 자체적으로 소송 대응을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고 특히 이제 중징계를 받은 매체도 있는데 여기서 패널 모 매체는 패널 구성이 공장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cbs 네. 소장님 말고 또 있어요. 또 있는데 진영관계에서 또 있는데 그건 뭐냐 면 그때 선방위원 얘기가 그래요 . 각 진영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데 왜 둘이 한쪽은 이쪽을 뭐라고 하는데 한쪽은 이쪽 을 대변하지 않냐라고 해요. 이만 합시다. 그만은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이만 합시다.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 언제 할까 하고 있었죠. 이만 합시다. 그분은 방송 패널이 각 진영의 대변인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방송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물론 그런 프로그램도 있지만 소장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당을 대변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당을 대변해서 나온 사람도 아닌 거에는 아니다 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고등교육 의무교육이잖아요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고등교육을 마친 사람이면 다 할 수 있는 얘기를 우기면서 통과시키고 징계 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죠. 사실 그 문제는 더욱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서두에서 꺼냈는데요. 펑펑 님께서 슈퍼챗을 또 와중에 써주셨습니다. 공덕포차 이어서 여기서도 슈퍼챗 날립니다요. 아시는 분이시겠네요. 장선배 박선배 . 알죠. 박장대수 파이팅. 몰라요. 잘 모르는데. 암튼 고맙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전 mbc 기자. 전 mbc 기자. 초감까지 내시면서 감사를 표시 하셨는데 넘어가 보시죠. 언론의 이슈와 관련해서는 계속 저희도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말씀을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럼요. 챔피언입니다 진짜 정말. 저런 사람들은 공적인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 니다. 전 그래서 사실 후배한테 얘기도 했어요. 이걸로 끝까지 가자 . 한동훈 위원장이 되게 스마트하고 되게 쿨한 척 하잖아요. 그럼 가서 질문에 이런 걸 얘기를 계속 꼬치꼬치 물어라. 물으라고 안 하니까 물으십 죠. 유석열 정부는 자유를 어디보다 강조했던 정부잖아요. 제가 볼 때 대통령만 자유스러워요. 지금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자유스럽고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80년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 언론 자유가. 그런데 홀로 지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돼서는 이런 방법 얘기도 안 하고 계속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해요. 왜 자기들이 못하고는 대답을 안 하는 거죠. 이 방심이나 여기에 홍맥랑한 얘기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면서도 두려운가 봐 아마 옆에 식은땀을 많이 넣어 가지고. 저희 스튜디오가 너무 더워요. 식은땀을려 내가 안쓰러워 죽겠어. 그만해 이제. dna는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 저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네. dna는 이렇게 소포들은 은근히 떨고 있었던 거야. 본격 햇볕 방송 이제 다 오시면 옷을 하나씩 벗으셔도 됩니다. 우리 딸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그래도 조금. 박장대서 말말말로 넘어가 보시죠. 두 분 중에서 누가 먼저 하시 겠습니까. tv토론 합시다. tv토론 좀 하자니까 왜 안 해. 쫄리지 어 무섭지 나한테 질 것 같지 그래서 안 하는 거지 라고 계속 약올리고 있잖아요. 저는 tv토론 했으면 좋겠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는 tv토론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냥. 이재명 대표랑 한동훈 위원장 너무 재밌을 것 같아.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 막 그건 저기 대장동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네요. 대장동은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시간이 길겠네. 이런 게 있어서 . 그래서 이제 선거를 앞두고 총선 을 앞두고 여당의 당대표끼리 토론 한 적은 전혀 없어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여야 대표가. 여야 대표가. 그런데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tv토론 하자라고 한 것은 프레임을 좀 바꾸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구도 자체를 야 이번에 윤석열 정권 심판 이 아니라 한동훈과 이재명의 싸움이 다 라는 이미지를 국민들께 주고 싶어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안 받겠죠. 제가 참모라도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한동훈 은 비대위원장 계속해서 더 합시다 더 합시다 막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 프레임도 물론 안 좋은 것 같은데 역시 정청래 최고위원 이 딱 받아치도만. 끊어버렸죠. 네. 김건희 여사랑 자기는 tv토론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받아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민주당 대변인이나 이재명 당대표는 되게 점잖게 받아쳤는데 이런 것은 좀 가볍고 저쪽이 뭐야 뭔 소리야 이렇게 흥분시킬 정도의 말 과 단어로 이걸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며칠 동안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 장사 참 잘했다. 그런데 우리 시사인회에서 나와서 좀 두 분 tv토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누가 사회 봐도 상관없다. 우리 김은지 앵커님 보셔야죠. 장성철 소장님이 사회 보는 건 어떠실까요 저는 저기서 이제 막 하면서 시청자 질문하는 거죠. 이제 방청석에서 한동훈 위원장님 예전에 저한테는 안 그러셨잖아요. 막 하면서 이제 한번 했어요. 이게 방송사 8곳에서 요청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방송사는 다 요청을 해요 . 왜냐하면 일단 그림이 되니까 그럼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제가 이제 여권의 a급 관계자에게 처음부터 나눈 얘기예요. 이건 한 달 반 전에 들은 얘기예요. 처음에 운동권 세력 청산 얘기하고 막 이재명 대표 공격할 때 제가 그랬 어요. 그 a급 관계자에게 아니 집권 여당 대표라는 분이 비전을 얘기 하진 않고 왜 이재명 잡기만 하고 있냐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는 이제 지금도 인기가 없지만 그때도 더 인기가 없었으니까 일단 뒤로 빼고 내가 나서겠다. 그러면 자꾸 이 사람들이 나를 공개 가게끔 내가 이재명을 걸고 하겠다 뭐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그 전략 을 실제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략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민주당 공천도 거짐 끝나 가고 이제 윤석열 심판론이 다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tv 토론 하자로 이제 물고 가는 거죠. 아. 프레임 전환을 다시금 이제 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이거 대응을 잘 못 해요. 왜냐하면 정청래 의원이 그나마 킹군 여사랑 하겠다 이렇게 이제 싹 이슈를 전화시켰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얘기는 해도 되겠죠. 오늘 이른바 이제 지도부의 민주당 지도부 한 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왜 대응을 못 하냐. 자 한동훈 현장 에 뭐라고 했냐. 처음에 관원클럽 토론회에서 얘기한 게 있어요. 총선 이 끝난 뒤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른다. 아마 이기든 지든 좀 꼬이겠죠. 그러고 많은 정직평론가 들이 뭐라고 그래요 끝나자마자 해외로 튀어라 라고 얘기해요. 본인이 대선 나갈 거냐 생각해본 적 없다. 아직은 그거 생각할 때가 아니다. 총선 만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정부에서 총리를 할 거냐. 몰라요. 이분은 본인 입으로 총선 끝났 뒤 내가 뭐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하고 어떻게 나라의 미래를 두고 토론을 해요. 설득력 있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의 공천관리를 위한 기술자로 영입되 온 거예요. 현재 규정상은. 그렇죠 나요 이 정도 메시지를 내야 된다. 이 분은 내가 그다음에 지금 공약 들을 막 내놓고 있지만 본인 입으로 이 총선 끝나면 다 뭐 할지 몰라요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공약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나는 빠이빠이 갔어. 미국 공부하러 갔어. 그런데 공약 하나도 안 지켜 졌어. 그럼 난 모르겠죠. 나는 원래 끝나면 간다고 했어요. 말짱 꽝입니다. 그런데 이분이랑 어떻게 나라의 미래를 두고 토론을 합니까. 토론 할 거면 이 사람이 이 정부의 끝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비전도 내가 제시할 거고 내가 총리를 하든 다음 정권을 하든 나는 국민의힘의 성공을 위해서 또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위해서 온 힘을 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토론할 수가 있어요. 네. 정치권 의원들 이 방송 꼭 보셔야 됩니다. 이 쇼츠를 만들어주세요. 대단하다. 그런데 본인들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은 모두로 토론을 해요. 그러면 자기 인생 벌지 모르는 갑자기 흥분하실 것 같은데요 . 지금 우리 둘째 딸이 그러 고 있는데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 우리 둘째 딸이랑 토론 하면 돼요. 내가 볼 때 우리 둘째 딸 이 이겨. 한동훈 위원장을. 그럼 말 잘하거든요. 몇 학년이시죠 학교를 그만둬 가지고. 죄송합니다. 슬픈 얘기라서 물어보시면 안 돼요. 심지어 틱톡 화법을 쓰고 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평가 조선일보가 하던데 동의하세요 그렇죠. 공격을 상당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재명 저격수 역할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지층 들은 시원하네 말 잘하네 결집 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제가 봐도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아파할 만한 부분을 콕콕 집어서 잘 하더라고요. 선거에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보다 더 큰 정치인으로 나중에 거듭날 때는 하나의 족쇄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당 당대표는 지도자급 인사거든요. 그 사람이 그냥 되게 좀 작은 이슈들에 즉각 적인 반응들을 하고 야당 당대표 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은 좀 낮은 이슈의 문제들을 갖고 지적을 하는 것은 좀 여당 대표답지는 않다. 그런 평가도 받을 수는 있죠. 그런데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 나쁜 사람이에요 지도자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라는 프레임에 가둬 놓는 데는 상당히 지금 효과적인 유효타다. 기술자라고 기술자. 엔지니어. 저 이 말들을 할 때 저는 그 영상에서 빼주세요. 아셨죠 아까 쇼츠 만들 때도 저 옆에다가 두지 마시고 다 빼시고 . 내가 화면에서 나갈게요. 저희가 투표도 지금 또 실시간 5분 전에 붙였거든요. 기술자라니까. 이재명 대표 한동훈 위원장 tv토론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해야 한다 20% 안 해도 된다 80%가 나오긴 했습니다. 지금 600표 가까이가 지금 투표한 상황인데. 좋은 기능이네. 네. 저희 실시간으로 계속 투표 를 붙여보고 있어요. 유튜브 프리미엄 해야 되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질문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끝까지 뭘 하겠다 해야 같이 뭘 하든 하지 그다음에 미국 갈지 어디 갈지 모르는 분하고 뭔 토론을 합니까 . 아까 우리 둘째 딸 얘기는 빼고 내가 아는 김 씨 있어요. 인생 뭐 할지 모르는. 그분이랑 하면 돼요. 내가 아는 인생 뭐 할지 모르는 김 씨랑 한동훈 위원장 토론 하면 된다. 둘 다 인생 꼬일 것 같다 고 얘기한 분인데 그런 분이랑 같이 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우리 둘째 딸이 뭐라고 할 수 있으니까 빨리 수정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박성태 실장님 들고 오신 말말말은 뭐죠 저는 이제 이렇게 가져왔 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넘버원투를 이렇게 저격하는 이런 패널 간에 저 방송하는 게 상당히 불쾌하고 기분 나쁩니다. 국가의전 서열로 넘버원 넘버세븐 이렇게 됩니다. 근데 간력서열로 하면 일이지 . 그렇죠. 김건희 여사님은 . 일단 제가 아까 지금까지 말한 저 못 들었어요. 잡혀가시겠는데 이분 그러니까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이었어요 . 네. 겁나죠 사실 조금 겁났죠 아니 질문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물음표에요 그런데 물음표 . 지금 총선 제가 아까 한 얘기랑 같은 얘기인데 총선을 한동훈 위원장 이 지휘를 하지만 그러면 그 뒤에 총선이 지난 다음에 나라는 누가 이끌고 갈 거냐. 어차피 윤석열을 대통령이 이끌고 가요.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이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끌고 간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자꾸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그래도 잘하잖아. 내가 볼 때 무리 없이 하는 건 낙제점은 아니다. 공천 작업에 대해서 그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묻죠. 그럼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해서 정부 운영에 총선이 지난 4월 10일 이후에도 관연을 해서 뭘 할 거냐. 본인이 딱 끝나면 . 전 다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승리했죠. 잘했었습니다. 또는 좀 아깝게 패배했어도 잘했었습니다. 패배했지만 멋졌습니다. 잘했습니다 하고 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한동훈 위원장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숨어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앞으로 봐야 된다. 너무 오늘 민주당 친화적인 조언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제가 사실 지난주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천 논란을 많이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 3주 4주 전부터 이러다 민주당 진다. 지면 이재명 대표는 책임져 야 된다. 얘기도 많이 했고 다른 방송에서도. 그리고 또 그 얘기도 했어요. 제가 3주 전에 윤석열 정부가 앞서 방심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여사 부처라 이런 것처럼 말도 안 된 일이 벌어지고 있고 경제도 안 좋고 다 안 좋은데 그리고 다 포퓰리즘 적인 정책들만 많고 지금 니케인은 4마를 찍었는데 우리나라 주가 지수 는 낮잖아요. 열받 오늘도 떨어졌어. 내꺼 어떻게 할 거야 내꺼. 동학개미신가요 . 내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다들 서학이니 일학이니 하고 있는데 . 일학까지 갔나요. 네. 일본 오르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정권 심판이 아니라 자꾸 공천을 잘못한 이재명 대표의 심판으로 가는 게 과연 타당하냐.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해주셨죠 .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기면 그게 다 용인이 돼요. 다 옳은 게 돼요. 국민들이 선택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맞아요. 되게 전략적인 부분을 잘 짚어주시네요. 그래서 저는 아니 제가 이거 4주 전에 어디 cbs 논평에서 한 얘기에요. . 나는 그걸 참을 수 없다. 그걸 어떻게 용인이 되냐 그게. 당연히 정부를 견제해야 되고 지금 그러니까 얼추 비슷하게라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완전히 자유는 80년도로 회개한 것 같고 그런 건데 저는 그거 뭐 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국계에 대한 맹세 국계에 대한 맹세. 지금 그게 환청으로 들려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굉장히 이제 퇴행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게 89년인가 없어졌는데. 초등학교 때 나도 했어. 놀이소 놀다가 갑자기 그렇죠. 그 시대를 깨운 것 같은데 어떻게 투표해서 국민들이 이 정부가 잘하고 있어라고 표를 줄 수 있냐. 그게 용인이 되냐. 그거는 제가 볼 때 강성 민주당 지지층이 아니더라도 조금 민주당 지지층 중도층 조금 보수층 여기서도 여기에 대해서 되게 기분 나빠 하더라고요. 혹시 민주당이 지면 그럴까 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명확히 봐야 된다. 물론 이재명 대표가 공천이 엄청 못하고 있어요. 실력도 없고 사천이 있는 걸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그거 심판과 총권 심판이 무게가 어디가 다르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어서. 이 선거의 핵심 쟁점은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다 말씀이시잖아요 . 거기가 권력 훨씬 세니까요. 옳으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저는 요즘에 딜레마인 게 보수 우파 저는 패널이잖아요. 제가 아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번에 출마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은 국정운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만약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겨서 국회의장까지도 국민의힘 출신이 됐다. 요새 그런 말들 하더라고요. 누가 될지. 입법권이 국민의힘에게 넘어갔다. 그러면 입법사법 행정은 완전히 다 윤석열 대통령이 좌지우지 할 거다. 대한민국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나라가 운영되는데 지금은 어쨌든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의 어느 정도 견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앞으로 3년 동안 완전히 일방적인 국정운영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게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방위나 방심위 이제 선방위는 없어지더라도 방심위는 이제 보다 더 3년 동안은 더욱더 활발하게 강력하게 자신들의 의지대로 미운 방송사들 법정 제재하고 길들이기 하려고 하겠죠. 그런 나라가 옳은 것이냐. 이태원 참사 유족분들 아직도 만나지 않고 그분들의 한이 풀리지 않았는데 그분들 마음의 상처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둘 것이냐. 막 그런 생각들이 막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내가 아는 많은 출마 하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당선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 진짜. 어떡하죠 나 방송 그만 더 보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몇 명 출마했었지 따져보니까 20명은 돼요. 국민의힘 에. 민주당은 한 10명 되는 것 같고. 몇 명 버려. 버려요. 다 하면 국민의힘이 과반되니까 맘에 든 사람 한 5명 만 꽂고 나머지는 버려요. 그래도 저는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좋은 성과를 이뤄내길 바랍니다. 갑자기요 이거 쇼스로 만들어주세요. 그것만 편집되길 바라는 거야. 그런데 나도 당수장님의 마음은 이해해요. 되게 마음이 이상해요. 되게 마음이 이상해요. 우리가 민생이에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또 살아내는 게 민생이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견지해 왔던 비판의 논조를 바꾸면서 까지 방송을 하려고 막 연연해 하진 않아요.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를 사람은 안 자르겠냐고요. 제 생각대로 판단대로 방송을 하고 싶은데 그런 점이 좀 딜레마인 거예요. 제 친하고 우정을 나누고 2 30년 동안 같은 곳에서 사적인 관계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공고사를 구분을 해야지. 그런데 솔직히 친한다고 국민의힘 배치 달면 그분이 방심히 그거 다 처리해주나 아니 그 문제는 뭐 아닌 것 같고요. 아니 그런데 옆에 딱 돌려봐 가지고 어 그럼 야당 대한야당 이재명 뭐야 지금 자기 마음대로 지금 공천 하고 이런 식으로 제대로 당대표로서 리더십과 정치력을 발휘 못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딜레마예요 . 장성철 소장님보다 상담소 같은 느낌인 거죠. 장성철 소장 이런 분들이 많을 거야. 중도층에서. 진짜 맞아요. 제가 어제 같이 사회를 그러니까 삶을 연구한 대상 사람을 만나서 연구한 됐잖아요. 어제도 6시부터 10시까지 연구를 했는데 네. 4시간 동안. 쭉 연구를 했는데 장성철 소장님도 아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약간 그분도 보수 참칭 패널로 할 만한 지금 이제 다른 민생을 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와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까지 못할지 몰랐다. 못하죠. 그런데 본인도 이제 국민의힘 원래 지지자였지만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지금 공천하는 거 보니까 너무 못한다. 그렇지. 어디 투표할 데가 없다. 진짜로. 그러면 이준석 신당이 잘 됐으면 그래도 거기 투표할 텐데 약간 사표가 될 것 같다는 기분도 들고. 그래서 많은 이제 극단적 지지층을 뺀 유권자도 이만큼이 제가 볼 때는 고민이에요. 중도층이 엄청 답답해요. 네. 답답해요. 투표할 데가 없다. 저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민주당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부터 많이 들어요. 투표할 데가 없다. 정말.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재명 대표가 못하는 건 맞아. 제가 못해도 못해. 이건 사천이야. 당대표직을 유지 하긴 걸로 보이기가 아주 쉬워. 상당히 높은 확률. 제가 볼 때는 88% 정도 그 정도 확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야당 대표가 뭘 하든 힘도 없는 사람이 그냥 하는 거랑 대통령 650조의 예산의 집행권 을 가지고 있고 국군을 통수하고 외교를 전면에서는 대통령 하는 거랑 이분이 못하는 게 훨씬 크지. 야당 대표가 못하는 게 크냐. 자 여기까지 내가 얘기했고 그 다음은 당신이 판단하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오늘 본격 상담소인데 그래도 공천 이야기 짚어봐야 될 것 같 게요. 짚어보세요. 보시기에 좀 잘한 공천은 이거다 양당 모두 못한 공천은 이거다 콕콕 짚어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조용한 공천이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진짜 나중에 3월 20일 날 대진표가 완성이 되면 이게 뭐야 도대체 공천 계획 하나도 안 했잖아 다 그냥 자기네들 주고 싶은 사람 다 줬네 뭐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분신 유영하 변호사를 지금 단독 공천 줬어 이게 말이 되는 공천이야 이런 비판 받을 수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란 갈등 혼란이 많지만 대진표 딱 보니까 새로운 사람도 많이 들어왔네 재평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 그래서 지금 뭐 공천과 가지고 총선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3월 22일 날 한번 대진표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특집 한번 방송 해요. 되게 주목되는 지역 어디냐 라는 것과 되게 문제적인 인물 공천 한 곳이 어디냐 이런 것들을 짚어보면 되게 재밌는 포인트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오프라인 방송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방송이 뭐예요. 저희 공개 방송은요. 3월 30일. 오프라인과 오프라인 부리 헷갈렸네. 하고 잡으신 거 아니죠 선생님 . 그거 330. 330. 네. 맞습니다. 330. 따로 방송도 하고 공개 방송 도 하고 알아요. 네.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박 실장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좀 짚어 주신다면 지금까지 저는 오늘 나온 공천이 국민의힘 공천에서 잘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전에 이원모 전 비서관 주진모 전 비서관 주진우 주진우 제가 뭐라 그랬죠 주진모 이원모랑 주진우 를 합치신 것 같아요. 아니. 영화배우를 생각한 것 같아요 . 네. 배우님은 배우 역할을 하고 있다. 네. 그렇죠. 자꾸 또 주진모가 생각나네. 네. 그런 사람 말고 오늘 나온 사람들 주진우 전 비서관 그런데 약간 예측이 가능하기도 했고 과거에도 대통령의 측근들이 공천된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어제 오늘 나온 게 이제 도태우 변호사 이분이 뭐 제가 개인적인 여는 약간 있는데 이분이 어쨌든 그런데 이제 탄핵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고 그런데 엄청 시세를 따라가시는 분은 아니에요. 되게 이제 되게 자기 생각이 확실하시다. 네. 그게 좀 강해요. 그런데 이 탄핵 심판 자체를 부정하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보도해본 건데 이거는 백남기 농민의 물대포 사망 이것도 아닐 수 있다. 약간 그렇게 얘기하고 좀 너무 극우적인 음모론적인 네. 극우적인 색깔이 강하거든요. 부정선거 이슈도 들고 나오지 않으신가요 . 그렇죠. 4.15 부정선거도 지난 총선 에서 부정선거다. 거기 사무총장도 맡았고. 그런데 그런 분을 공천을 준 게 물론 경선에서 이겼지만 이게 합당한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다음에 오늘 단수공천이 유영하 변호사 하셨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실컷 잡아놓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이. 네. 본인이라고 하면 안 되구나. 대통령님이 위대하신 대통령님이 실컷 잡아놓고 다시 몇 번 찾아가더니 측근 단수공천 줘. .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주 좋게 봐서 정말 통합과 화해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일 통합 과 화해를 할 분은 사실 야당 이에요. 꼭 이재명 대표가 아니더라도 야당을 한 번도 안 만나고 그거는 지지층 결집이지 화해와 통합이 아니거든요. 본인이 아니고 위대하신 대통령님이 과거 했던 말과 행동과는 모두 배치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자기 원칙 을 자기라고 자꾸 되네. 위대하신 대통령님이 원칙을 계속 견제해서 사실 거기서 국민적 각광을 받았고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또 딱 된 다음에 다 저번에 잡아둔 거 내가 미안했어 잘 지내자. 너 국회원 해 이거 아닙니까. 말이 안 돼. 이거는 통합과 화해로 볼 수가 없어요. 왜 야당은 안 만났으니까. 통합과 화해는 반대편 있는 사람은 가야지. 내 쪽 저쪽 끝에 있는 사람은 이런 표현을 좀 과격하니까 제가 살짝만 얘기하고 바로 빠르게 얘기할게요.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똘만이 하나 이렇게 더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안 들렸죠. 오디오 들어간 것 같은데요. 들어갔어요? 너무 잘 들렸어. 그리고 뭐 어제 머릿속에 지우게 지워줬어요. 민주당의 김용주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도 하고 또 공천도 받았잖아요.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용주 의원도 올바른 선택을 했다라기 보기는 어렵고 본인도 상당히 민망한 일들이 앞으로 많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점 생각도 들고 어제 빨간 점퍼를 입었는데 그것도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그렇죠. 막 엄청 웃으시더라고. 그러니까 막 어떤 기자들이 막 물어봤잖아요. 강석구청장 선거 지원했던 거 어떻게. 그때 윤석열 심판하자 막 그랬는데 저는 옆에 그냥 서 있기만 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뭐야 이게. 그리고 노동부 장관을 하면서 상당히 노동자들 편에 많이 서 가지고 국민의힘 계열의 의원들과 정말 많이 싸웠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장관이었죠. 정책과 노선과 인형과 진영이 다른 사람이 갑자기 180도 돌변해 가지고 다른 진영으로 간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옳은 선택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자기의 소신을 자기 당에서 못 받쳐줘서 다른 당에서 오히려 받쳐서 거기로 간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공천 탈락했다고 자기와 정반대에 간다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최강두산 님이 위대하신 대통령님 정말 위는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이거. 위대하신 대통령님을 비꼬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저도 읽으면서 살짝 여기 압수수색이 들어올 수 있어요. 저기 꼬깔모자 저거 압수색 당할 수 있겠다. 어떤 혐의죠? 그냥 이게 튀어나온 게 저것밖에 없어요. 참 저희가 아슬아슬하게 이런 상황에서 말을 한다는 자체가 서글프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럴수록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잠깐만 나 떨고 있는 것 좀 잡아줘요. 3.1절 경축사 하실 때 뒤에 백드롭에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평론하면서 이렇게 떨고 해야 되냐고. 난 안 떨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만 떨었네. 힘들어 죽겠네. 그래서 그 snl이 화제가 된 것도 우리가 과연 자유가 온전하게 보장을 받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현상 같아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즐겁게. 그런데 걱정된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을까? 왜냐하면 snl이 나중에 쿠팡에서 그 snl을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가 저랑 정말 친한 동생이에요. 그 얘기 하면 아니. 그것 때문에 이 얘기가 더 무섭네. 그러네. 쿠르네. 이거 빼주세요. 라이브인가? 아마 snl 못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되게 재밌어요. 대통령이 설 그때 특집으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었고 그 뒤에 어떤 사람이 항의를 하자 입을 틀어먹고 나가는 모습을 패러디해서 방송을 했었죠. 지금 그거를 언급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너무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고 그냥 웃어 넘기고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께서 그거 보시고 되게 크게 웃으셨다 이렇게 이제 멘트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네. 그러잖아요. 원래 위대하신 대통령님이 대선 후보 때 snl과 인터뷰한 게 있잖아요. 그때 주현영 씨가 우리 풍자 해도 되죠? 아니 풍자는 당연히 할 수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주현영 씨는 거기서 나갔어. 그래 가지고 이제 압수수색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지. 그때 그 사람 없었지 않냐. 나는 걔만 그런 건가. 그렇지. 그때가 주현영한테 합수한 거지 내가 뭐. 역시 예리해. 대표실 부시장은 달라 예리해. 주현영 씨가 알고 튄 거 아닌가 . 그러면 좀만 나와줘. 압수수색할 수 있게. 이렇게 이런 건가. 걱정하시는 게 단순히 이제 그 사건 이 아니라 다른 걸 가지고도 쿠팡 이 혹시라도 좀 위험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럼요. 그거 말고는 따로 걸릴 게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볼 때 지금 쿠팡 대관은 떨고 있어요. 참.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한다라고 하는 게. 그거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좀 서글프다라는 생각이 오늘 좀 드네요. 우리가 모두의 선방위 방심위 얘기도 했지만 이렇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위축되어가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장님도 마찬가지일 텐데 실제 당했고 저도 이제 방송 여러 개를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얘기했을 때 피해가 있을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방송 한 서너 개 정도는 안 부를 수도 있겠구나. 앞으로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아니 뭐 선거가 꼭 아니더라도 저도 시사인은 계속 부릅니다. 역시 시사인. 경담해줘. 시사인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 김윤지 기자가 나중에 이제 저는 부르려고 했는데 회사가 위험해졌어요. 그렇지. 그래서 실제 그게 이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느낀다는 게 지금 2024년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저도 약간 두세 개 정도는 아웃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자기 검열이 돼 가지고. 라면 먹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힘들어. 더욱더 가열차게 해 주십시오. 더 열심히 저희가 방송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드네요.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두 분에게 또 파이팅을 외치시면서 와중에 유튜브 멤버십 회원을 가입해 주신 분도 있다. 이런 소식도 전화하려고 하고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이 분위기가 처지기 전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벌써 마무리에요? 네.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하시면 좋습니다. 없어요. 그냥 와가지고 못해 봤습니다. 넘어갔죠. 있을 줄 알았죠. 다 했어요. 없을 것 같다 생각을 살짝 하긴 했는데 받았습니다. 두 분 이번 주에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 못한 말 있나요. 좋습니다. 믿을 수 있는 더 착한 보험 꼭 여러분 전화해 가지고 가입상담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은 있어야 돼요 정말. 보험이 있어야. 보고 계시죠 광고 중에. 경황하신 것 같은데. 1644에 1236이에요. 123 합치면 6이네. 저희가 그래서 광고 안내하려고 했는데 요. 받아주셨으니까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험을 어떻게 가입 하셨는지요. 대부분의 보험은 전문설계사 간의 가족이나 친척 등을 통해 묻지 마시고 가입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보장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지금 내가 보험료를 얼마나 대고 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보험료 나가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럴 때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요.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더 착한 보험에 전화해서 보험 가입을 하고 다음 주에 제가 인증샷을 찍어 가지고 . 어머나. 아니 지금 이 광고주 보시면 장 소장님 따로 광고 가는 거 아닌가요 이거. 어마어마하신데요. 보험을 하나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더 착한 보험 이렇게 바로 실시간 완판. 단체보험으로 내 것도 해 줘. 제가 아직 다 읽지 못했는데요 .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평소 자신의 보험이 궁금하셨던 분들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업체는 여러 채널에서 오랫동안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다 보니까 장 소장님조차도 믿음이 간다. 그럼요. 아니 잠깐만요. 조차도는 뭐예요 . 장 소장님 또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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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냐하면 제가 처음 직장생활을 보험회사에서 했고 아 그러세요. 아 그래요 제 와이프도 보험회사를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착한 보험에 내가 저 형수님 회사 아니 이렇게 재밌는 보험광고는 처음이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착한 보험에 가입을 하겠다니까요. 아니 형수님이 저기 보험 쪽 관련 일을 하신 거 내가 알거든요. 장 소장님 같이 상담 예약하시려면 대표번호 1644-1236 010-7612-3303으로 연락 주시거나 24시간 언제든지 문자 카톡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 진짜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기 6번 pd 너무 웃는데요 . 저희 최한솔 pd. 아니 이름 밝히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내가 사람 많은 것처럼 보이려고 6번이라고 했단 말이야. 맞습니다. 저희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까요.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월 5일 김은지 뉴스인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습별 게스트가 옵니다. 제가 말문이 막힐 정도인데 누군데요 누군지 아십니까 몰라요. 한동훈 배우 정우성 씨가 내일 오후 5시에 시사인 김은지의 뉴스인에 바로 오십니다. 설마 우리 할 때 같이 불렀죠 진짜지. 진짜요 네. 진짜입니다. 우리 할 때 같이 불렀어야죠. 내일 오시겠어요 아니 다음에 내일 많은 방송 봐주시고요. 또 널리 널리 소문내주시고요. 다음에 조보아 씨도 한번 불러주세요. 오늘 방송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두 분도 다시 한번 박준원 원장도 불러주세요. 그만해. 박준원 원장님은 월요일날 왔다 가셨습니다. 이만해. 친해서 그냥 해본 얘기에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마무리 하시죠. 구독 좋아 알림 설정 안녕.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